구름이 딱 이뿔 정도만 딱 있네 아가야도 아니고 이게 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 큰 애기다 진짜 아이고 하여튼 오늘 잘 함 춰보도록 합시다 470 파파이브라는데 와 근데 절벽에 있으니까 그렇게 길은 안보이는데 되게 기네 아 왼쪽으로 가면 죽네 이거는 와 질벽 장난 아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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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! 아! 쎄다! 보디보디보디 강남 약공에 있죠 아 뜨거운다 공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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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 맞춰야지. 안 튕겼는데. 아이고 딱 맞았다. 안 맞았지? 이번엔. 안 튕겼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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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에스 아 너무 잘 맞았어 아 으 으 으 예의 또 그림 잘 구르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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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했어야 하얗다 그러네 오른쪽으로 한편 두 분 치시고 오른쪽으로 두 분 치고 저렇게 쳐도 안돼? 오르막이 세 저기 내리막이 많고 내리막이 되게 셌거든 생각보다 커지면 되겠지 아 힘들었잖아 바람이 개소 아 아 아 아 아 아 며칠만 아 아 아 잘어놓고 고생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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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이 선생님이니까 먼저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나이스 오, 나이신!